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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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첨점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DIY 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셀프 인테리어였습니다 예전에는 DIY가 근데 요즘에는 성격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모든 DIY 집에 관련된 모든 일을 DIY 내가 직접 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좋습니다 뭐 집에 벽지를 바른다 페인트를 발라본다 뭐 결로 공사를 해본다 아니면 뭐 몰딩을 다시 붙여 본다 라는 거는 충분히 장비만 있으면은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에 관한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옥상 방수를 내가 해본다 뭐 좋습니다 뭐 우레탄 페인트 같은 거는 개인이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제품들도 저희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옥상에 미장을 새로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문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어보시는 분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이제 모래와 시멘트의 비율을 어떻게 섞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인즉 전혀 모른다는 얘기인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려고 한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그 돈을 아킬 수 있지 않냐 아니구요 나중에 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또 들어가요 그 인건비라는 그 돈이 왜 그러냐면은 정확한 시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미장용에 관한 얘기는 뭐 시멘트 1과 모래 3을 섞어서 뭐 일정량의 물을 넣은 다음에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뭐 간단하게 말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미장용 몰탈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1과 모래 3이잖아요 대충 아니면은 뭐 레미탈 이라고 비율이 적정하게 섞인 제품이 나오기도 하구요 한 포에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하는 그 레미탈 이라는 제품도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개인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하자율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뭐 다른 뭐 참가제 라든지 그런 좋은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수평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나중에는 캐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나중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물이 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는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말리는 편이거든요 사장님 그거를 위해서 이제 시공 업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시공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적정량의 인건비를 받고 시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이 직접 못하시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시공 하시는 분한테 맡기세요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업자분한테 맡겼다가 뭐 두세 번 대인 분들 그런 건 이제 업자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했는데 문제가 됐다 다시 해봐야지 했을 때 뭐 돈이 조금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뭐 한번 더 해도 뭐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업자분들에게 일을 잘하는 업자분에게 잘 알아보시고 인건비를 비교를 해보시고 뭐 여쭤보시는 것도 많이 여쭤보시고 내가 하는 질문에 전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시식을 가지고 있는 업자분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DIY 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DIY 가 있고 업자분에게 꼭 맡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을 잘 해가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런 일을 좋아하셔서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IY 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그 구분을 잘 지으셔서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보는 그런 건강한 DIY 가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철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